듣기 그럴때는 여행사 사이트보다는 블로그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아요? 블로그요? 여행사 홈페이지는 보통 자기 회사 상품을 광고하는 곳이니까 상품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쓰여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사이트는 믿기가 어렵더라고요.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저는 그럴 때 블로그 글을 자주 찾아봐요. 블로그는 직접 그 맛집에 가서 먹어보고 펜션에 가서 숙박해 본 느낌을 쓰니까 더 믿을 수 있더라고요. 내용도 더 자세하고요. 그래요? 그런 글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쓰여있나요? 네, 맞아요. 그런데 쿤 씨, 주말에 혼자 여행 가려고요? 네, 요즘 회사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여행을 갔다 와야 스트레스가 좀 풀릴 것 같아요. 그럼 블로그 많이 검색해서 좋은 여행하고 오세요. 요? 네, 맞아요. autom Supply 네, 그럼 여기서 tecn인 fiance 또 왜отив으로 쉽게 보답시다. şa Dublin 네, 저vale 네, 그렇게. 네, 그렇군요. 괜찮아요. 네, России